자르반을 왜 너프하였을까? 이거는 바로 까야 돼 이제 그렇지 팔엽지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까야 된다고? 팔엽지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떨어져 왜 빨리 까야 되냐면 고소 너프도 먹었고 용병 아니면 혁신가 빨리 까야지 일라우이 하나만 올려놓고 다 팔거나 뭐야 이거 그러니까 그런 판단할 수 있으니까 빅토르 캐리 덱 강 나오면 할게요 이즈 신지도 어디 팔려갔냐고? 걱정되네 왜 이렇게 안 나오냐 근데 이제 까갑이 초반에 버프돼가지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번지는 데미지 그렇지 타임스토프 이 자식아 찌익 레전드 칠혁신가 버프 먹어가지고 용가리 할 때 용 데미지 버프 먹어가지고 보석연꽃 끼면 되게 좋은데 바로 그냥 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이즈릴 6장이었는데? 족버근데 갑자기 리롤 트위치 3장 이즈릴 3장 떴나본데 아니 슈발 신지드랑 카멜 1성인 이유가 저기 있었네 여기 밑에서 다 통제하는데 이거 이즈 안 찾고 가면 안 나온다고? 나오지마 그냥 안쓸게 그냥 이제 없어서 7억 신가 못하면 볼만하겠네요 그럼 너부터 방태라니까 친구야 그렇지 타임스토프까지 와 개버그네 타임스토프 상태로 평타치는거 봐 와 또 그냥 버거 걸려가지고 질뻔했네 그죠 초나 반칙이었는데 그죠 아니 시간정지물인데 그냥 나 혼자 움직여야되는데 다같이 움직이고 앉았네 그죠 카이사 먹자 친구야 카이사 먹자 카이사 어 카이사 야무지잖아 이봐 제이스 아 오오 이즈리얼이다 어휴 음 이스레이 드디어 났구나 나와주었구나 이즈리얼아 고맙다 다행이다 그쵸 오 그래 친구야 죽어야지 이 자식아 제이스 고맙다 친구야 잘 쓸게 아 잠깐만 이거 진지하게 재생의 바람 갈게요 따라 불러봐 진지하게 이게 맞다 그쵸 용제까지 존나 용맹해 어 거결제이스 하면 지릴 것 같아요 꼬마거인 할걸 용 이거 버러지인데 곰한테 졌는데 곰한테 졌는데 이렇게 가자 그래도 안전하게 쎄지 않을까 나 그래 확실히 재생의 바람이 용 유지력엔 더 좋단 말이야 아니 슈발트린다며야 언제까지 여기 깜짝 놀랐네 이거 룰루 대신에 싣고 쓰죠 룰루 대신에 싣고 쓰죠 아 이게 맞나 모르겠다 세라핀 사지 사지 찢길 것 같다잖아 그니까 나도 동일한 생각이거든요 난 선 모렐이긴 한데 아 일단 실코는 맞아 실코 제이스 좆버그야 아 재생의 바람이라니까 내가 말했잖아 어휴 아 오리아나 줘야지 좋아요 오리아나 아 오리아나 이성치키면 더 괜찮을 것 같아 집행자? 아니 칸이 없잖아 뭐 곰으로 내리고 집행을 쓸 순 없잖아 아휴 줄나 세네 그냥 아 실코가 확실히 있어야 돼 흑염룡 만들어야 쎄다 그죠? 트위치를 던져볼까? 근데 트위치 이쪽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보자 에코 아니면 트위치 던져내니까 요 느낌? 약간 한 칸? 아아아아아아 배치우 빨리 터지잖아 신지드를 건질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쓰레기냐 근데 재생의 바람 하하아하 역시 흑염룡은 못 이기거든 친구야 일반 용 아니야 8협체 흑염룡이야 인형뽑기 신지드 가자고? 그건 아니지 쓰읍 이 마자이씨 근데 질리언이 있어가지고 절대 암살 안당한다고 지린 수은 안주고 뭐하누 죽어야지 그저 빅토르로 유연한 덱전환 가냐고 당연히 가야지 어 이번에는 신즈드가 잘못가네 던져 아니 슈발 에코를 던져 이 쓰레기야 흑염종 조싹이야 친구야 트럭맞자 근본의 차이야 친구야 아이씨 아 질리언 진짜 개사기라니까 이게 암살자의 핫카운터 두 번이나 시계를 쏴 아 잠깐만 죽이면 안되는데 죽지마 어휴 장난감아 죽지마 어휴 이러면 전적에 깔끔하게 빅토르 캐리대으로 남잖아 그쵸? 깔끔하게 하핳 만남 회복할까? 아이템 3명인데 그 맛까지 몇 판 남았냐고? 나 몇 판 남았지 이 양반 전적이 계속 떠 따라 불러봐! 아 너무 좋아 몇 턴 동안 돈 안쓰는거? 마지막에 플레즌 강채 레벨업 뜨면 게임 터지잖아 진짜 싸잖아 그러면 진짜 화력지 여기서 흥건해질지도 진짜로 말이 안되잖아 여기서 레벨업 뜨면 빨리 죽여 이즈야! 에라이 쓰레기 아니 복꽃 개사기야 족가라는 때그죠 고물상왕의 상징을 아 이거 팔 수가 있나? 블리츠크랭크 먹으면 안돼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거 팔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넣자 고밀 쓰고 크립에 고물의 왕제 징크스 넣었다고? 에코 얼신? 필요없어 바로 카밀 얼신 뽑아버려 불츠 왜 아까 붙인거냐고 갑옷이 얼심될 수 있잖아 에코 얼심 좋잖아 사실? 팔엽지? 에코 얼심 좋아해 쓰읍 연승이었으면 넣었는데 투턴 뭐 안 넣는다고 죽지 않잖아 크게 막 구도가 바뀌거나 하지도 않고 치자 와 이온까지 받고싶네 그쵸? 이게 징크스템이야 이거 응전자까지 박자 그냥 친구야 미포 뭐하노 헬이다 이 자식아 어 아 이거 전포 존나 센데 전포가 곰 뚝배기 까버렸는데 친구가 말을 하지 이렇게 셀거였으면 한장 뽑아야돼 이즈리얼 삼성 보시거나 그런짓 하시면 안돼요 워낙에 또 쓰레기라서 캐릭이 아이고 어서오세요 오고 오고 무리 지금 빅토르 빼자 아 빅토르를 넣자 오고 아 이 쓰레기들 왜 이렇게 안나오고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슛댔는데요 아니 이거 아니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어떻게 해 아이씨 애삼 말고 그니까 이거 핑핑이 갈아줄라 그랬는데 어 징크스 안뜨면 좀 치명적인데 지금은 아 일단 성부에도 다시 갈 생각을 하자 이제 이거じゃ 이 출 Dolph 이제 против 제발 아 확실히 지용이형이 좋다 그쵸? 아 지용 약하게 맞는게 제일 좋습니다 이 사람 사는게 좋아 죽는게 좋았을지도 갑옷을 갈아보자 갑옷이 의미없을거 같은데 연운 이런거 나오는게 낫지않나 음전자 나오는게 베스트인데 그쵸? 그렇지 음전자를 여기 주자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쓰레기 안나와서 나 뒤지겠잖아 그쵸? 지용이형이 미래에다가 줘 오휴 좋아요 좋아 이 사람 만날수있나? 만날 확률있나요? 그치 만날 확률있지 그러면 안돼 어 몰라 그냥 총이나 쏘자고 제이스랑 오리야나 꿀꿀거렸다가 줘 근데 이거 안잘거 같애 지용이형 존나 세잖아 지금 어 좋아 신드라야 믿고 있었다고 어 좋아 아지용 한번만 더 쓰면 죽지 마로 방깍하고 징계수 존나 패 그냥 얼심으로 그냥 묻혀놓고 그냥 팔포이자 니가 나를 죽일수 있을까? 초가스야? 중장이 제일 좋았겠다 이 사람 혁신가밖에 못하나요? 원투리입니다 혁신가 원투리야 이 자식 1등하려면 다 붙이는게 나을거같아 ㅈ 될 뻔했네 정크스로 바로 깔끔하게 1등 뒤졌다 친구야 힘이 넘쳐 제이스야? 빅토르 정선 안준 이유가 지속 딜로 죽여야돼 여기 무조건 이긴거 친구야 아까랑은 상황이 많이 다르지 벽배치로도 이기네 레전드네 그쵸? 여기겠지 뭐 아니 이거 후방지원 개선하고 싶은게 앞배치하면 전방지원 같은것도 해주지 그쵸? 이것때문에 안받기도 뭐해 볼륨수패치라서 그쵸? 축포요 그냥 오이 난사 야무져 이거는 질수가 없겠다 그쵸? 거하기지리얼 하자고? 그건 아니지 아이씨 역시 파렙지 바로 그냥 고물만 잡으면 1등 확정이야 디질 준비해라 친구야 우리 하나 줄게요 이거 안좋은데 그냥 사이버네틱 괜히 키고싶다 그쵸? 지옹! 거학지옹이라서 녹지 아 잠깐만 쇼진은 정말 불안한데? 진짜로 아 졌다 지옹! 니가 졌다고 니가 이 자식아 자살해 신들아 나가 이 자식아 이걸 추하게 하고 있어 밸류가 지금 돈 차이가 얼만데? 어휴 뒤질뻔했네 그냥 와 쇼진 뽑아가지고 거짓 뭐 시즌 4징크스인줄 알았어 이 쓰레기가 좀 곱게 죽건 피바라기 거학 인피 뭐 이런거 들고 왔으면 그냥 이겼는데 그쵸? 그쵸?